1. 레아의 아들들은 야구배 장자 루우벤과 그 다음 시모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수블론이며 라엘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엘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세린이 이들은 야구배 아들이요. 바딴 나라면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오늘 저희 여러분은 장세기 35장 23절 이하의 말씀으로 그리움 떠다니는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추수 맥추감사예배로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백추감사전원 출애읽기 23장 16절에 애급에서 나와가지고 가난한 땅에 정착하면서 일곱족속과 싸우고 여러가지 약정과 여러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어나가다가 그것을 수확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애급의 풍속을 따랐던 민족들이기 때문에 불현듯이 애급의 속성들이 나오지만 자꾸자꾸 하나님 앞에 보리와 밀을 수확을 해서 드렸던 것이죠. 시부리의 3대 절기는 6월절과 맥주절과 초막절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미드라시 편 열두 지파 조성들에 대해서 미드라시 편을 우리가 한번 숙고해보고 성경에 나오지 아니한 깊은 진리가 있으니까 저도 여러분도 상처받지 마시고 이런 분들도 이렇게 살았으니까 우리는 고동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래도 이들은 교육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걸 잘 비교하면서 은혜받기를 바랍니다. 각자 각자 엄마가 다릅니다. 아버지는 같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형제들끼리도 방을 안 써요. 물건도 통용을 안 해요. 꼭 내꺼가 있어야 돼요. 이들은 낮에는 들판에 가서 양을 치면서 돌아와서는 자기 엄마 혈통에 따라서 같이 같은 방을 쓰고 살았겠지요. 텐트지요. 그는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과정인데 이제 성숙이 되어지고 120세 전후로 죽음을 맞이하면서 먼저 하늘에 가신 엄마를 생각하며 후손들에게 당기는 아주 보석과 같은 말씀입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엄마를 생각하면 그름이 떠다니는 눈물이 초록초록 맺힙니다. 어찌 그렇게 큰엄마를 섬겼는데 내 엄마를 엄마라고 하지 못하고 엄마의 마음을 안아주지도 못하고 쌀쌀 맞게 살았는지 생각하며 이제 오늘 이싸갈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싸갈이란 말은 단순함에 관해서 말했습니다. 이싸갈이란 말은 야곱과 레아의 아들입니다. 다섯 번째 아들이죠. 이것은 보상, 값을 받다, 튼튼한 노동력, 이제 야곱은 느긋한 기절과 건강함을 줬다고 그럽니다. 모세의 신명기 33장의 예언은 의로운 제사를 드리며 풍요로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해 줬습니다. 마음이 단순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마음이 단순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라. 주님은 그런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처방을 내려주면 분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이 단순한 사람은 황금을 탐내지 않고 이웃을 시기하지도 않는다. 그는 다채로운 음식에 관심이 없고 언제나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으려고도 하지 않는다. 그는 오래 살려고 파둥거리지도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끝만 따라 살기를 원한다. 그는 그릇된 길로 들거나 정신이 타락하지 않기 후에 여자의 아름다움을 외면하고 살기 때문에 그에겐 오류의 정신이 아무런 힘도 없다. 쏘아 넘어가는 것이 오류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질투가 그의 생각을 파고들 수도 없고 악의가 그의 영혼을 점먹지도 못하며 재산에 대한 욕심도 그의 마음을 점령하지 못한다. 선별된 선민의식의 사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구나 그렇게 정해놓으면 남의 것을 기웃거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는 올바로 살고 모든 것을 단순하게 바라보며 세상의 오류로부터 나오는 사악함을 거들떠보지도 않기 때문이다. 올바로 살지 않고 단순하게 살지 않으면 사악함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순한 사람의 삶에 대해서 말합니다. 나는 120세인데 중대한 죄를 지은 기억이 없다. 나는 아내 이해에 여자와 성교를 한 적이 없고 엄탕한 시선으로 가늠한 적도 없다. 나는 잘못을 저지를 정도로 포도주를 마시지도 않았다. 이웃의 좋은 물건을 탐내지도 않았다. 나는 속임소를 생각하지 않았고 거짓말한 적도 없다.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와 함께 한숨을 쉬었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빵을 나누어 먹었다. 혼자서만 먹은 척이 결코 없다. 땅의 경계를 알리는 도를 옮긴 적도 없다. 우리 삼촌처럼 조금씩 조금씩 땅을 파고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거다 보니까 삼촌이 나왔어. 나는 언제나 경건하고 충실했다. 나는 주님을 힘껏 사랑했고 그와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을 마치 나의 자녀인 듯 사랑했다. 이것이 간단하면서도 이사갈은 우리들에게 경중을 올리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칠토하시기가 많습니까? 이제 여덟 번째 제블론의 증언을 합니다. 제블론도 야곱과 레아의 여섯 번째 아들입니다. 이 스블론은 동정과 자비에 관해서 말했습니다. 스블론이란 말은 함께 거처하다, 해변에 거하다, 치중의 연한 지역을 기업으로 삼았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오세는 신명기 33장의 해상무역을 통해 번성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해 줬습니다. 이스블론은 뭐라고 죽으면서 자기의 인생을 고백했나 보면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비풀어라 이랬습니다. 겨울에 입을 옷이 없어서 떠는 사람을 보면 동정하여 집에서 몰래 옷을 꺼내다가 그에게 주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누구에게나 동정과 자비를 베풀어라.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에게 받을 물건을 누구에게나 좋은 마음으로 나누어 주어라. 그리고 어려운 사람에게 주고 싶어도 당장 너희가 가진 것이 없을 때에는 그에게 동료의식을 가지고 동정과 자비를 베풀어라. 나도 줄 것이 없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나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심리나 그와 함께 걸어갔고 전심으로 그를 동정했다. 그 다음에 이제 악의를 버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동정하면서 이심리를 대화를 하면서 들으면서 갔다는 거죠. 악의를 버려라 모든 사람에게 동정과 자비를 베풀어라. 그리하면 주님이 너에게 동정과 자비를 베풀 것이다. 마지막 날에 주님은 자비로운 사람의 마음속을 자기 집으로 삼을 것이다. 사람이 자기 이웃에게 자비를 베푼 만큼 그만큼 주님이 또한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기 때문인 것이다. 너희는 서로 악의를 품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 형제의 잘못을 서로 기억하지 말라. 악의는 단결의 장애가 되고 집안을 분열시키기 때문이다. 그것은 영혼의 혼란을 초래하고 사람을 완전히 파멸시킨다. 악의를 품은 사람은 자비가 없기 때문이다. 속에서 무슨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게 수불론도 끝납니다. 이제 일곱 번째 단의 증언이 나옵니다. 단은 야곱과 라헬의 종 피라에서 나온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백성을 심판하다. 강한 힘과 강직한 성품. 이것이 야곱이 예언한 것이고요. 모세의 예언은 사자 새끼처럼 용맹할 것이다. 이렇게 신명기 33장에 예언합니다. 단은 뭐라고 죽을 때 말했느냐. 분노와 허위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분노는 증오로 눈을 멀게 한다. 저기서 딱 보면 태어난 배경을 보면 피라한테 태어난 걸 보면 증오가 있었겠지요. 본처. 본처하고 또 경쟁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본처나 이런 것이 경쟁이 아니고 먼저 온 사람하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불신앙하고 경쟁하는 거예요. 불신앙은 회계가 약이에요. 과거를 지워줘요. 회계가 은혜를 만드는 생산품이에요. 그렇죠? 분노는 증오로 눈을 멀게 한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허위와 분노의 정신을 버리고 진리와 인내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죽을 것이다. 영이 죽는다는 거죠. 영이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분노는 사람의 눈을 멀게 한다. 분노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없다. 그는 자기의 부모 형제도 알아보지 못하고 원수처럼 대하고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예언자에게도 복종하지 않고 분노의 정신이 오류의 그물로 그를 사로잡고 그의 두 눈을 멀게 했기 때문인 것이다. 허위는 그의 마음을 흐리게 해서 왜곡된 형상을 보여준다. 분노라는 렌즈를 회계로 치워나가야 돼요. 무엇으로 그의 눈이 먼가 증오로 눈이 먼다. 그래서 분노한 사람은 형제를 시기하는 것이다. 분노는 분노하는 사람을 노예로 삼는다. 분노면 분노의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분노는 영혼 자체의 영혼인 것처럼 되기 때문에 사악하다. 분노는 분노한 사람의 몸을 자기 것으로 삼고 그의 영혼을 노예로 삼으며 그가 각종 사악한 짓을 저지르게 만든다. 분노가 그렇게 무섭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영혼은 눈이 멀어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합리화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회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한 사람이 영향력이 큰 사람인 경우에는 그 분노가 세 배로 강력해진다. 첫째는 자기 하인들의 힘과 도움으로 강력해지고 가족들이나 하인들하고 똘똘 뭉쳐서 분노의 영을 실어주는 거죠. 둘째는 자기 재산으로 강력해져서 그가 옳지 않다고 해도 압력을 행사해서 소송에서 이기게 해준다. 센 변호사를 산다는 거야. 셋째는 자기 자신의 우월한 체력으로 분노가 강해져서 악을 행한다. 보복신앙 꼭 보복하지요. 안 되면 속이서라도 하죠. 안 되면 집에 가서라도 하죠. 다 누가 봐요.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딱 CCTV를 설치해가지고 다 보는 겁니다. 분노하는 사람이 악한 경우에도 그는 평소보다 두 배의 힘을 발휘한다. 분노는 허위와 함께 항상 사탄의 오른쪽에 서 있고 사탄의 목적을 잔인하게 이룬다. 루시퍼가 자꾸 쓰는 거예요. 분노를 줘서. 분노는 허위와 함께 항상 사탄의 오른쪽에 있다니까 최고 우두머리의 사탄에. 냉정함을 잃지 마라. 그랬습니다. 분노가 얼마나 강력하고 또 얼마나 잘 속이는지 깨달아라. 화와 분노가 오면 정체성을 잃어버리잖아요. 그것은 말로 도발하고 행동으로 분노한 사람을 강화하여 그의 마음속에 무질서와 혼란을 심어 그의 영혼이 광포하게 날뛰게 만든다. 말로 도발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이렇게. 그럼 루시퍼 오른편에 있으니까 막 분노가 폭발하는 거예요. 안 되면 물건이라도 막 칩어 던져요. 그리고 막 사나워져요. 그래서 하나님 감동이 그래요. 사나우면 구원 못 받는다고 그래요. 언어폭력. 그렇잖아요. 행동으로 분노한 사람을 강화하여 그의 마음속에 무질서해. 다바르가 없어져. 아마르가 없어져. 아마르는 명령하다 창조의 말씀. 다바르는 아보람에게 준 정돈된 말씀. 그의 영혼이 광포하게 날뛰게 만든다. 그러므로 남이 비판할 때 분노하지 말고 남이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할 때 너무 우쭐대지 마라. 손해볼 때에도 냉정함을 잃지 마라. 냉정함을 잃으면 잃은 것에 대해서 되찾고 쉽어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윽고 화가 나게 되기 때문이다. 손해를 볼 때에는 그것을 슬퍼하지 마라. 슬퍼하는 마음은 허위를 통반한 분노를 초래한다. 계속 열두지파들의 형제들을 보면 분노, 증오 이런 것이 나와요. 분노와 허위는 이 중에 사악합니다. 그들은 서로 도와 마음을 부추긴다. 뭐가요? 분노와 허위는 없는 것에 있다고 말해버리니까 영혼이 끊임없이 들떠 있게 되며 주님이 거기서 떠나고 사탄이 지배한다. 마지막에 납달리를 합니다. 납달리는 야곱과 피라의 두 번째 아담입니다. 납달리는 그래도 훌륭하게 큰 것 같아요. 똑같은 뱃속에서도 있었지만 납달리는 자연적인 선에 관해서 말했는데 납달리라는 말은 경쟁함, 시이름, 민첩함이 아름다움, 소리를 바라다. 웅변과 음악적인 기질 이런 걸로 예언을 받고 모세는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받을 것이다. 기질이 있어도 은혜 받으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해계는 뭐냐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가지고 와서 바꾸는 거래요. 자 납달리의 증언을 봅니다. 자연적인 선에 관하여 말합니다. 주님이 창조한 것은 모두 선하다. 이렇게 말해요. 독일을 만드는 사람이 독일의 크기와 피로한 지능의 분량을 잘 알듯이 정신을 담는 그릇인 육체를 그렇게 만들어서 육체의 크기에 알맞게 정신을 담는다. 정신이 약하면 육체가 약한 거예요. 주님은 무게와 부피와 길이를 다 재어서 만물을 창조했기 때문에 육체와 정신의 상호 비율은 딱 들어맞는다. 옹기장이 토기의 용도를 잘 알듯이 주님은 육체가 얼마나 오래 선 안에서 잘 견디고 언제 악으로 기울어지는지를 안다. 선이 돌았다가 잠깐 이제 나간다는 거예요. 증오가 있고 그러니까요. 경쟁이 있으니까 그냥 내 것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창조된 모든 것과 모든 생각을 주님이 다 아시기 때문이다. 그것은 또한 주님이 모든 사람을 자신의 모습대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사람은 힘 있는 만큼 일하고 정신을 쏟는 만큼 기술을 얻고 목적을 두는 만큼 성취하고 마음이 있어야 입을 연다. 눈이 있어야 잠을 자고 영혼이 있어야 말을 한다. 이것은 주님의 법이나 사탄의 법에 있어서나 마찬가지다. 똑같이 하는데 누구 것과 갖고 오느냐는 거죠. 빛과 암흑이 다르듯이 남자가 서로 다르고 여자가 서로 다르다. 그러니까 얼굴이나 마음이 서로 같다고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순서에 따라 모든 것을 좋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다섯 가지 감각 그는 머리에 목을 붙이고 머리에 영광을 주기 위해 머리카락을 붙였다. 다음은 예력을 위한 가슴을 줬다. 위장의 배설을 위한 배를 줬다. 건강을 위한 숨통을 줬다. 분노를 위한 간을 줬다. 원안을 위한 쓸개를 줬다. 웃음을 위한 내장 완고암을 위한 콩팥 힘을 위한 허리의 근육 가슴을 형성하기 위한 갈비떼들 힘을 위한 허리 등을 순서대로 줬다. 탄리적으로 설명하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주님에 대한 두려움 안에서 올바른 것을 실행하면서 살아라. 질서나 궤도에서 벗어나거나 계절에 맞지 않는 것은 절대로 하지 마라. 눈에 들으라고 하면 눈은 듣지 못한다. 눈을 보고 들어봐. 듣지 못한다는 거죠. 너희가 암흑 속에 서 있으면 빛의 일을 할 수가 없다. 주님의 법칙을 변경하지 마라. 감동을 받았으면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탐욕에 자극되어 악을 저지르지 말고 회개하지 않으면 욕심을 내지 말아야 돼요. 욕심은 제가 준 거거든요. 회개는 에덴 동산이 준 거거든요. 허튼 소리로 너희 자신을 속이지 마라. 순수한 마음으로 침묵을 지키면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고 악마의 뜻을 물리치는 법을 깨달을 것이다. 해와 달과 별들은 궤도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다. 그와 마찬가지로 너희도 복종하지 않는 행동으로 주님의 법을 멋대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이제 첫 번째 환상을 봅니다. 납달리의 첫 번째 환상. 나는 40세 때 예루살렘 동쪽의 올리브산에서 환상을 보았다. 해와 달이 가만히 정지해 있었다. 올리브산이라는 것은 감남산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할아버지 이삭이 우리에게 너희는 달려가서 저 해와 달을 마음대로 잡아서 가져가라고 하셨다. 환상임한 거니까. 우리는 일제히 내려달랐다. 내우이가 해를 잡고 유다가 달을 잡았다. 둘은 해와 달과 함께 위로 올라갔다. 이것은 뭐예요?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순종을 하는 거죠. 빨리. 그때 한 청년이 내우이에게 종료나무가지를 12개를 주었다. 유다는 달처럼 빛나고 그 발 아래 12줄기의 빛이 있었다. 내우이와 유다가 마주보고 달려가서 서로 붙잡았다. 그러자 지상에서 황소가 나타났는데 거대한 뿔이 두 개고 등에 독수리의 날개가 달렸다. 우리는 그것을 잡으려고 했으나 잡을 수가 없었다. 요셉이 먼저 그것을 잡아서 타고 위로 높이 올라갔기 때문이다. 정원에 있던 나는 우위를 쳐다보았다. 그러자 거룩한 책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아시리아, 메디아, 페르시아, 엘람, 갈라기아, 갈대아의 사람들이 차례로 이스라엘의 열두 부족들을 포로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환상입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이 끌려가는 것을 보였고요. 두 번째 환상은 그 일곱 달이 지났을 때 나는 다시 환상을 보았다. 아버지 야곱이 잡니아 바닷가에 서 있고 우리도 거기 함께 있었다. 그때 야곱의 배라고 새겨진 배가 한 척이 들어왔는데 생선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선장도 선원들도 보이지 않았다. 야곱이 우리 배에 올라가자고 말했다. 우리가 배에 오르자 폭풍이 불기 시작하여 그 바람이 어찌나 센지 길을 잡은 야곱이 날라가 버렸다. 우리는 폭풍에 표루하였고 배에는 물이 가득 찼다. 그리고 산더미 같은 파도에 부딪혀서 배가 부서졌다. 요셉은 작은 배를 타고 탈출했고 우리는 널반지 열 개에 매달렸다. 래우이와 유다가 한 널반지에 매달렸다. 우리는 땅의 끝으로 모두가 흩어졌다. 그러나 거친 옷을 입고 래우이가 우리를 위해 주님에게 기도했다. 폭풍우가 가라앉았을 때 배가 마치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육지에 닿았다. 아버지 요셉이 왔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기뻐하였다. 이제 환상을 전해들은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납달리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냐면 열심히 하는 겁니다. 해를 보여주고 달을 보여줬는데 래우이가 해를 잡았어요. 그렇죠? 예언이 성취된 거야. 환상을 전해들은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다고 말하였다. 나는 두 가지 환상에 관하여 아버지에게 말해 주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많은 고생을 한 뒤에 이 모든 일이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질 것이다. 요셉이 살아있다고 나는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나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다고 아버지에게 말해 주고 싶었다. 얼마나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죄를 짓고 나서 말년에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후손들에게 저도 있잖아요. 제 기도가 아니고 우리 큰 애가 민족을 이루고 작은 애가 민족을 이루는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내가 보지도 않은 우선을 놓고 지금 기도를 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몰라요. 그래서 그러나 형제들이 두려워서 말하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고자질했다고 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 죄를 가지고 죄의 오해를 사서 예수님 모형학으로 요셉은 가서 애급의 총리가 되는 가정에 얼마나 증오와 이런 것이 많았었겠어요 가슴에. 그것을 기도로 다 살은 거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가드의 증언을 합니다. 가드는 야곱과 실바. 실바는 레아의 여정입니다. 가드는 행운, 복댐, 군대를 추격함. 용감성을 무기로 이방인들과 맞대응을 했습니다. 예언이 야곱의 예언이죠. 모세의 예언은 신명기 33장. 용감이 싸울 것이다. 증오는 모든 인간관계를 파괴한다. 여기서 계속 열도집파 조상들이 뭐를 얘기해요? 증오. 증오가 있으면 사나워져요. 그렇죠?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옳은 것을 실천하라. 증오를 안 하려면 옳은 것을 실천하라. 옳은 것을 디카이 오시내로 처방해주면 증오가 생긴다는 거예요. 증오는 모든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것이니 거기에 빠지지 마라. 증오에 빠져있으면 못 나온다는 거예요. 증오는 뭐를 가지고 있냐면 죄의 구덩이에요. 증오에 사로잡힌 사람은 누가 무엇을 하든지 항상 반대한다. 그래서 주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을 칭찬하지 않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옳은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증오는 진리를 비난하고 성공하는 사람을 시기하며 배신을 환영하고 오만을 사랑한다. 증오가 사람을 소경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영적인 소경. 앞에 좋은 것이 있다고 해도 얘기를 못해요. 증오는 사람을 죽인다. 증오는 주님을 거슬리는 죄다. 그러니까 조심하라. 자기 후손들에게 오는 거예요. 저도 후손들을 놓고 기도하듯이 누가 기도할 거였어요. 그렇죠? 안 해줍니다. 그렇죠?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거슬리는 것이고 증오는요? 하나님을 거슬리는 죄다. 형제가 죄를 지으면 증오는 그것을 즉시 사방에 알리고 그 형제가 재판을 받고 사형에 처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죄를 더 많이 배가시키는 거죠. 오해시켜서. 증오는 하인을 충동하여 주인에게 대항하게 하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주인을 죽게 만들려고 한다. 증오는 시기와 손을 잡아서 번영하는 사람에 대하여 대항한다. 남의 성공을 듣거나 볼 때는 실망한다. 사랑은 죽은 사람을 살리고 사형선고를 취소하지만 증오는 살아있는 사람을 죽이고 사소한 죄를 지은 사람도 살려두지 않는다. 용서라는 게 없는 거죠. 증오의 정신을 모든 일에 있어서 비겁하게 사탄과 협동하고 그 결과는 사람들의 죽음이다. 그러나 사랑은 인내를 통하여 주님의 법과 합동하고 그 결과는 사람들의 구원하는 방법이다. 그 다음에 증오는 악이라고 그래요. 증오는 악이다. 그것은 언제나 허위와 함께 돌아다니고 진리에 반대하고 작은 일을 크게 과장하며 암흑을 비친 양 나타내고 단 것을 쓰다고 하고 비방과 분노와 전쟁과 폭력과 모든 악행에 대해서 갈망을 알려고 한다. 갈망을 길러낸다고 그래요. 그리고 악마의 독약으로 사람의 가슴을 채운다. 뭐는요? 증오는. 그래서 뒷말하는 거예요. 배교신자들이 주님을 부인하고 교회를 부인해서 나가신 분들이 뒷말하는 것이 증오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그리고 악마의 독약으로 사람의 가슴을 채운다. 자기 죄는 못 보고 교회를 죄라고 그러는 거죠. 참된 회개는 무지를 파괴하고 무식해서 회개하지 못하는 거예요. 암흑을 몰아내며 눈을 뜨게 하고 영혼에게 지식을 주며 정신을 구원으로 인도한다. 다른 사람에게 배우지 못하는 것은 회개를 통해서 배운다. 사람에게 못 배우는 것은 회개하면 주님이 직접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 것으로.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누군가 너희에게 죄를 지으면 먼저 증오의 독을 없애버리고 그에게 친구로 말을 하라. 그리고 솔직하게 대하라. 그가 고백하고 회개하면 용서해 줘라. 그러나 그가 자기 죄를 부정한다면 그와 더 이상 다투지 마라. 다투지 마는 거죠. 변론하지 말라는 거예요. 설득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기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큰 부자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남이 너보다 더 잘 사는 것을 보고 속이 상해서는 안 된다. 그가 번영 속에서 선행을 하도록 기도해 주는 것이 너에게 이익이 된다. 그가 더욱더 잘 살고 큰 부자가 된다고 해도 시기하지 마라. 오히려 사람이란 누구나 다 한 번은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죽으면서 하는 거예요. 기억하라. 재산과 유익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주님을 찬미하라. 자산하고 유익한 것을 나누어주는 주님을 찬멸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연구하라. 그러면 주님은 내 마음을 저버리지 않고 평화를 줄 것이다. 나를 어떻게 심판하실까. 예서처럼 사악한 방법으로 큰 재산을 모으는 사람에 대해서도 시기하지 마라. 세상 사람인 거죠. 교회에서도 말 안 듣는 사람들이 예서잖아요. 주님이 그에게 정해준 심판의 난을 기다려라. 다물마라고 하지 말고. 사악한 방법으로 모은 재산은 주님이 거두어 가신다. 해계하는 자는 용서하지만 해계하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벌을 줄 것이다. 가난하지만 시기하지 않고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에게 감사하는 사람은 그 누구보다도 가장 큰 부자다. 마음인 것이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예수님이 마태봉 5장 3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는 부자들의 근심과 걱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인 것이다. 내 거라고 생각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맡겨줬는데 주님이 원하는 대로 쓰세요. 그렇죠. 마지막에 그럼으로 증오를 버리고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움 떠다니는 눈물. 지금 다섯 형제들을 다섯 지파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구구절절이 우리가 가장 낮은 삶으로 살아가면서 인간관계에서 갈등하고 열등의식이고 입으로는 좋게 말하지만 마음속이 청소가 되지 않아서 받는 고난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살다가 보니까 왜 내가 요셉을 음해했던가 지금에서 깨닫는 것인데 이 열두 형제들이 지파들이 요셉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인데 주의종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인데 나도 하나님의 선택에서 이런 거를 주셨는데 왜 나의 목적에 충족하면서 가지를 못하고 남 잘되는 것에 젓가락 숟가락을 놀라고 그랬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로 공평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서너 개 다 지었는데 에덴 동산에서 뭐가 안 됐었느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언약을 하셨는데 이 언약을 행위언약이라고 그래요. 행위언약. 산업가를 먹지 마라. 그렇죠? 산업가는 뭐예요? 인간이 맹목적인 인간을 맹목적인 존재로 만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결정할 수 있는 책임을 지는 존재로 만드셨음을 확인시켜주는 것이 행위언약입니다. 그럼 행위언약에서 범죄를 저질렀으면 쫓겨나는 거예요. 행복에서 기쁨에서 은혜에서 믿음에서 영적인 것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어디로요? 욕심이라는 제로. 회개하지 않고 응답받으려는 거? 순종하지 않고 응답받으려는 거? 이미 에덴 동산이라는 은혜가 없어져버렸잖아요. 은혜는 회개하면 돼요. 은혜는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화까지 먹지 말라는 명령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 여부에 따라서 영생과 죽음이 선택이 됐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게 행위언약, 구약의 은혜언약, 신약의 은혜언약인데 은혜언약 중에서 구약은 여자의 후손의 언약, 무지개언약, 횃불언약, 한례언약, 이삭언약, 사닥다리언약, 신해산언약, 소금언약, 제사장언약, 모아평지언약, 다위세언약, 세언약 이곳으로 갔고요. 은혜작 신학에는 십자가언약, 보혜사언약, 재림언약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는 것이 지옥 가는 겁니다. 은혜를 받으면 십자가로 다 이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마태문 11장 28절, 내가 해결 못해요. 주님이 이뻐는 모습으로 내가 순종하면 해결해 주세요. 사람은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마음보다도 내 고집으로 가니까 하나님은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방법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아마르라는 명령의 통치를 받으면요.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언신했으면 우리 부모님들이 다 구원을 받을 텐데 구원받지 못하고 몹쓸 곳으로 가신다면 얼마나 그리움 떠다니는 눈물이 나겠어요. 오늘 저도 여러분도 은혜 받으면 나부터 고쳐요. 은혜 받으면 나부터 내가 하나님이 뭐 싫어하는가 이거를 생각하고 순종하면 모든 문제의 문제마다 다 해결되니까 실망하지 마시고 실망이 왜 그러냐 내가 내 고집을 못 이기는 게 실망이야. 내가 내 죄를 못 내쫓이는 것이 실망이에요. 죄가 있어가지고는 하나님의 역사를 안 하세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 신앙으로 다 이겨가는 다 응답받는 한주가 되기를 7월달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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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